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액세스 화면에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에 문제의 통행 목록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 목록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필드로 통행 번호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구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행 선택키 누르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 클릭하시면 위쪽에 필드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통행 환영키 눌러서 통행 번호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은 일련번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일련번호 선택하시고 데이블 도구의 디자인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량 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이마 1234와 같이 7자리의 데이터가 입력되는데요. 앞에 두 자리는 반드시 필수 두 자리 숫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이고요. 네 번째도 숫자입니다. 네 한글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고요. 숫자도요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의 이론에 가시면 이론 파트에 가시면 입력 마스크에 대한 문제에서 합격생의 비법에 있는 내용을 잠깐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문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문자를 문자만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L과 물음표가 있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음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 L자를 사용하셔야겠죠. 그 다음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시는데 숫자만 입력할 건지 공백이나 뺄셈과 덜셈 기호를 넣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숫자만 입력한다고 했어요. 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수 반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니까요. 입력 마스크 L자와 0을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량 번호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작성하실 건데 전후 화면을 좀 확대 축소 창을 띄워서 글꼴을 좀 크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번호는 앞에 두 자리 0, 0, 그 다음에 한글이나 영어를 입력할 수 있는 필수 속성인 L을 입력하시고 숫자의 필수 속성인 0을 4개를 입력하시고 따로 기호가 없어요. 기호를 저장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화면에 표시할 기호도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 시간을 선택하시고요. 진입 시간 필드에는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기본 값에다가 시스템에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함수인데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now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차 유무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형식을 yes, no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yes, no 선택해 주시고요. 할인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3개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클릭하신 다음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3개 값을 나열하게 해서 인 연산자 사용할 거고요. 문자를 입력하실 거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경차 할인,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출퇴근 할인, 세 번째 화물차 심야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인 연산자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탭을 완성하는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저장하시면 우리 데이터 yes, no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 메시지 보일 거고요.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랑 입력 마스크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일단 저장 한번 눌렀더니 yes, no 우리 경차 유무에서 설정하신 내용 때문에 메시지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와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넣었던 유효성 검사 규칙에 기존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행 목록 테이블의 입구 아이디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다시 통행 목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입구 아이디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조회 속성 아래쪽에 조회 탭 선택하시고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지역 정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지역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와서 콤보 상자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지역 정보 테이블로부터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가져왔습니다. 바운드 열은 첫 번째에 있는 지역 코드를 저장할 거니까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 1이라고 넣으시고요. 두 개의 열을 가져왔으니까 열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열 너비에 대해서 문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각각 2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입력하고 세미콜론, 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센티미터가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목록 너비는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해서 4cm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보기 한번 클릭하셨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입구 아이들 클릭하면 목록 단추 보이실 거고요. 두 개의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1번의 세 번째 관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행 목록 테이블과 지역 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두 개의 필드를 연결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표시하기에서 테이블 표시 문제에서 통행 목록 테이블 추가하겠습니다. 지역 정보 테이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지역 정보 테이블에 지역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통행 목록의 입구 아이디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변경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관계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다섯 문항이죠. 3점씩 3호 15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폼에서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폼 머리끌 영역에다가요. 레이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레이블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폼 머리끌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시는데 서울요금소의 입구 영업소 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레이블에 대해서 이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입력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두에 가시면 이름이 있고요. 이름에다가 LAB 제목이라고 입력합니다. 한영키 누르시고 LAB, 한글 제목 글꼴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다가 20 입력하시고 문자색은 어두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색 어두운 텍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을 누르셔서 어두운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하는 작업 설정해 보셨고요. 두 번째 기본 폼과 하이 폼의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이 폼을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본문에 하이 폼 통행 차량 목록이라고 추가가 되어 있는 하이 폼을 선택, 경계라인을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 오셨을 때 모두 탭에 가시거나 데이터 탭에 가시면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두 개의 필드에 기본 지역 코드와 아래쪽에 있는 입구 아이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관계 설정하셨던 내용입니다.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이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하실 때는요. 하이 폼의 경계라인이 아니라요. 가로와 세로의 눈금자가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형식 탭에 가셔서요.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탐색 단추 예,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예 어? 둘 다 되어 있었네요.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예로 바꿔... 아니네 표시되지 않도록이네요. 아니요로 바꿉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 폼 본문에서요. TXT 납부액에 대해서 하이 폼의 본문에 보시면 납부액을 선택했더니 TXT 납부액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T 납부액 컨트롤에 탭 전환 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기타에 가셔서요. 탭키를 눌렀을 때 선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탭 정지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이 폼 바닷글에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통행 차량 수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이나 기타에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번에다가요. 컨트롤에 전체 통행 차량의 숫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그 다음 형식을 이용해서 건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탭에 가셔서 위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 건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폰보기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과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잠깐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작성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코드를 선택할 때마다 표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코드를 115 제시된 글인가 아직 사실 필터하는 작업이 되지 않아서 CNB 지역 코드 아래 문제까지 작성되지 않아서 지금 제시된 문제와 조건부 서식 이런 부분도 2번 3번까지 작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위쪽에 있는 제목과 그 다음에 탐색 단추 하이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가 기본 폼과 하이폼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통행 건수 표시가 되어 통행 차량 수가 구해져 있는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문제 2번과 3번까지 완성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동을 많이 했네요. 두 번째 문제는 영업소 이용관리폼의 CNB 지역조회 컨트롤에서 지역 코드를 선택하면 이제 아래쪽에 레코드가 해당된 필드로 추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우선 아까 작성하셨던 영업소 이용관리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CNB 지역조회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변경되었을 때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원체인지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세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CNB 지역조회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필터를 한 다음에 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개최에서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거고요. 필터 담에는 항상 등호가 붙고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조건은요. 지역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요. CNB 지역코드와 같습니까? 라는 게 조건입니다. CNB 지역조회라는 지금 콤보 상자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 CNB 지역조회에 입력되는 선택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컨트롤 대선은 구분하기에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N% 연산자 큰 따옴표에 대해선 열고 닫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에서 엔터 한번 누르신 다음 현재 개최에 조금 전에 필터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터 1 속성에서 추류 값을 해주셔야만 필터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아까 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선택했을 때 선택한 조건에 만족한 CNB 지역코드에서 선택한 내용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까지 작업해서 조건부 서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예 한번 하시고요. 3번은 통행 차량 보기 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개최해서 통행 차량 보기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의 모든 텍스 상자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니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의 본문에서 클릭하시면 차량 번호부터 나비배까지 모든 컨트롤에 텍스 상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것은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는 필드 값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전체 본문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는 시기라고 선택하시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할인 구분의 값이 널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할인 구분에 있는 txt 할인 구분에 있는 컨트롤에 txt 할인 구분의 이름이에요. 할인 구분이 널 값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is 널 값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고요. null이라고 입력합니다. is not nul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는 굵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호링 꼴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굵게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을 일단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우리 통행 차량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영업소 이용 관리 안에 하이폼 들어가 있으니까 영업소 이용 관리에 가셔서 내가 선택한 지역 코드에 해당한 리용의 아래쪽 통행 차량 목록에 있는 하이폼에서 조건부 서식 굵고 기울인 꼴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할인 구분이 값이 널 값이 아닌 것에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내용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데요. 화면이 이렇게 놓고 볼까요? 출발지별 통행 내역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다섯 문항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왼쪽 개체에서 출발지별 통행 내역을 선택하시고 마우 소른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에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이에요. txt 입구 아이디를 선택하시고요.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1번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두 개의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할 때는 등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은 입구 아이디 필드에서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뭘 연결할 거냐며 하이픈 빼기를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에 지역명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문 영역에 txt 순번 본문에 가셔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거 선택했더니 txt 순번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1번에다가는 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룹별로 누적 합계를 표시할 거니까 일련번호를 표시할 거니까 누적 합계에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txt 차종을 선택하시고요. txt 차종을 선택한 다음에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형식 탭에 가셔서 스크롤 막대를 좀 밑으로 내렸을 때 중복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구 바닥글 영역에서요. 입구 바닥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이름이 txt 납입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의 컨트롤 온번에다가 나비백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하시고요. 시프트 F에 눌렀을 때 는 합계를 표시하겠다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나비백에 대해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래쪽에 언바운드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페이지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컨트롤 온번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데 현재 페이지 먼저 표시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페이지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슬래시가 떨어져 있네요. 한 칸에 띄고 슬래시 한 칸 띄우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p-a-g-e-s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십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일단은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그 다음에 교재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인쇄 미리 보기를 보고서 출력 매크로로 생성하신 다음에 보고서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크로부터 만들도록 할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출발 지별 통행 내역이라고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다음은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시는데요. 입구 아이디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입구 아이디가 누구랑 같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파일의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모든 폼에 가셔서 현재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의 CNB 지역 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클릭 클릭 클릭해서 오지 않고 폼즈 영업소 이용 관리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조건 작성하시고 확인 이제 작성한 매크로에 대해서 문제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CMD 보고서를 선택한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고요. 폼 보기에 오신 다음에 지역 코드를 선택한 다음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 코드에 해당한 내용의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폼도 오른쪽에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 문제는 네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통행 요금과 그 다음에 지역 정보 두 개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출발지 코드와 지역 코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두 개 테이블이 조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발지 코드와 지역 코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드래그 하시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셨을 때 첫 번째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내부 조인 1번 내부 조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필요하신 내용들의 필드를 문제의 그림을 참조하셔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영업소 주소가 첫 번째 필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할 거고요. 세 번째 요금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할 겁니다. 출퇴근 할인은요. 계산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요. 네 번째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출퇴근 할인은 문제에서 요금의 20% 할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에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요금 필드에서 곱하기 20%니까 0.1을 곱한 값을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출퇴근 할인에 대한 필드 계산을 하셨고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조건이 있었어요. 영업소 주소에 와서요.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 내용을 입력할 건데 주소 전체를 입력받는 게 아니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셔서요. 라이크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거를 연결할 거냐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을 연결하겠습니다.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뒤쪽에 만능문자 별표 넣어서 열 너비 살짝 조절해 볼까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일단 우선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고요. 일부를 입력하겠다. 남면이라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입력했을 때 같은 내용이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6개가 맞아요. 그 다음에 차종과 요금과 출퇴근 할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금과 출퇴근 할인은요. 통화기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 통화기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요금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우리는 통화기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형식에 와서 통화기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요금, 출퇴근 할인 그 다음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남면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클릭하셨을 때 확인되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오피스 버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필드를 이용했을 때 형식을 지정하셨을 때 바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작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통행요금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커리를 통행요금 조회라는 커리를 다시 한번 열었을 때요. 남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마찬가지 적용되어 있지 않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출퇴근 할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통화를 선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오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을 선택 아이고 통행 목록인데 통행 목록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통행요금은 제가 잘못해서 넣었어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지역명 더블 클릭 할 거고요. 영업소 주소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 필드 더블 클릭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통행요 합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행 목록에 가셔서 통행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요약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알라이언스 통행요 합계라고 앞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따로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명과 영업소 전화번호 통행요 합계 연락이 조절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의 레코드가 전체의 레코드가 10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쿼리 이름이 지역별 합계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작성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고 오른쪽에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문제의 쿼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요.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통행 목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차량 번호 필드가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통행요 필드가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할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할인 구분까지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진입시간이 평일에 해당한 통행 목록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져온 3개의 필드에는 진입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진입시간을 추가를 하되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는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평일이라고 하면요. 위크대이 함수를 통해서 유일에 해당한 숫자를 값으로 반환한 다음에 그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크대이 함수 입력하시고 데이 입력하시고 진입시간 필드에서 유일을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반환하겠습니다. 리턴 타입을 2로 넣어주시고요. 조건에 오셔서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면 평일이라고 하면요. 비트윈 B, E, T, W, E, E, N 입력하시고 1부터 5까지 월, 하, 수, 목, 금이 평일에 해당이 되겠죠. 비트윈 연산자 이용하셔서 1부터 5라는 조건을 주시면 위크대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가 반환된 값이 1부터 5에 해당한 값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량 번호 그 다음 할인 구분 통행료 가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 가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16개 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평일 항령키 눌러서 평일 통행 목록 이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용하는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법사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통행 목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행에다가 배치하실 거는 차종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열에다가는 경차 유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는 차량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량 수는 차량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에다가 문제 제시된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는데 차종별 입력합니다.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커리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할 거니까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통해서 작성한 커리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시된 그림과 그 다음에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행번호에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경차 유무는 열머리끌에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갑에다가는 차량번호의 개수를 표시할 거고요. 합계 차량번호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얼라이언스를 차량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은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살짝 보고요. 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차종 차량수까지는 맞게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을 우리는 0을 경차라고 표시할 거고요. 0을 경차 아 일반이죠. 0은 일반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경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끌에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순서도 0과 마이너스 위치를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열머리끌에 가셔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실 건데요.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만약에 IIF 가로열고 경차 유무의 값이 0입니까? 그렇다면 0일 경우에는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일반이라고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작성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경차 일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과 경차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디자인 보기에 다시 한번 오셔서요. 이제 위쪽에 있는 속성 시트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열머리끌에다가 우리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일반이 먼저 오고요. 경차가 뒤에 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서를 열머리끌에다가 일반 경차라고 순서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순서가 일반 경차 이렇게 순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문제 같이